흔들어대면서 이해창을 이기지 못하는 노무현은 안 된다. 그러면서 정몽준을 데리고 온 게 사실 동교동의 큰 움직임이었어요. 이인재를 밀었잖아요. 처음에는. 그런데 이인재가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국민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에서 이인재가 자기는 분명히 조직사업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인터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. 인터넷을 통한 어떤 자발적 지금 얘기하는 개딸이나 이런 적극적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. 손편지 쓰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을 시작했던 오마이뉴스의 역할이 컸어요.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. 그건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유리를 찾아보기 어렵죠.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. 미국에서도 이런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크게 한 게 사례가 돼서 연구 대상이 됐었어요. 미국에도 없었어요. 그 당시에 인터넷 기반으로 신문을 만들고 또 시민기자들이 참여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일은 미국에도 없었어요. 그런 모델 자체가.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 오마이뉴스를 가지고 논문을 여러 편을 썼어요. 실제로. 그래서 박사 논문, 석사 논문, 또 저는 학술적 논문, 석사 논문, 박사 논문은 아니지만 오마이뉴스 기반으로 인터넷 신문의 역할, 시민기자 활용 이런 부분들은요. 가장 전 세계에서 앞장서는 그런 언론사가 오마이뉴스였어요. 오랜만에 교수님 같은. 교수님이시군요. 이거 보세요. 미디어 교수님 맞으시네. 제가 여기 와서 그때 미국에서 교수할 때 오마이뉴스 와서 강연도 했다니까요. 10만원 역사적 글로벌한 사건이다.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초였어요. 저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사로 한 3건인가 썼는데 한 9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. 이체받아야 되는데. 왜냐하면 10만원 이상. 아니야. 5만원 이상이면 이체받을 수 있어요. 안 받았어요. 아직 안 받았어요. 가서 이체받아야겠어요. 그냥 주세요. 멀리 이체받아. 어려워요. 춥고 배고픕니다.